15분에 해야 돼. 이래야지 30대 이상을 받아요. 1당이 어떻게? 1당이요? 하시는 거 부를 거 당연하죠. 부부나서요? 문제는 손님이 없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일 안 해도 1당 주나? 그럼 우리가 손님을 전화해서 부르거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죠. 가려거든, 가려거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냐? 지금 다 와가요. 어딜 다 와가? 진짜 벌써 준비해야겠네? 어딜 다 가는데? 그럼 녹음하러 가는 길에 새 차 안 할래? 새 차. 누구야? 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몇 명밖에 안 되지. 소수의 특권. 우리 김범 씨 이러는데. 범인. 범인. 잠깐. 야 이거 빨리 바뀌면 이거 그건데. 야 이것도 15분이죠? 이거 더 빨라야 돼요? 빨리 해야죠. 야 빨리 해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보자 한번. 시간 차 보자. 이거 그냥 추나게 한다. 넌 어떻게 지냈다. tsinsin. 그냥 추리 think it. 야 이거. 이게 진짜 잘한다. 이거. 그거 예쁘다. 이거. yeah yeah yeah. at the carbox yeah. yeah. yeah yeah. at the carbox. say it we in and work it at the carbox yeah. yeah. 그렇지. 끝난 거죠, 이거는. 오, 쉬드가 차가웠어. 우리 이제 좀 스피드가 붙은 것 같아. 잠시만요. 확인 좀 해주세요. 잘 닦았나? 네, 잘 닦았어요. 잘 닦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나요, 몸에서. 와, 이거 장난 아니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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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리고 먹으니까 밥맛이 꿀맛이지. 오늘 하루 갈 길이 멀었으니 많이들 먹어둬. 어? 민광이 형이다. 뭐야? 민광이 꺼야? 안 되려나? 아, 여기 있어, 있어. 왜 꿀맹은 형 지어야 되나? 아, 형만, 새 차 하나? 아니, 못 참아, 왜... 꿈의 고향 지어야 돼.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야, 이, 야. 야, 이, 야, 이, 야. 야, 이거 새 차 하나 왔어. 아, 너무 더러워. 흰 차가 이런 거 안 되죠. 잘 하자, 유진. 자, 간다. 위에서부터 하셔, 위에서부터 하셔. 위에서부터? 형, 뭐 가까이서 하면 안 된대요. 네, 페이트 벗겨준대요, 벗대서. 밑에, 밑에 꼼꼼하게 밑에. 여기를 좀 앞으로 잡으면 더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야, 나는 일당도 안 봤는데 내가 이거 왜 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차들이 좀 밀려 있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역시 우리 멤버들밖에 없는데. 사장님, 언니, 다녀오세요. 너무 멍청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아, 근데 무슨 예능 프로가 두 개. 이 말은 안 하고 인만 해요, 근데. 저희는 위험이에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했다. 다 했다, 언니.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사장님. 초자들은 솔직히 많이 안 드려요.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 하셨으니까는 조금 많이 넣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번 수익금 전체거든요. 네. 좋은 일에 쓰신다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다. 어? 쳐다 드린 거예요. 오케이. 제가 군장팀한테 잠시 일을 맡겨왔습니다. 한 번 가볼까요? 여기 버스 기사님. 군장팀 기사님.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줄 째. 한 줄에 50개씩. 좋아. 아, 역시 우리. 군장팀이 짱이야. 137개 됐지? 군장팀이 짱이야. 네. 네. 아, 진짜요? 아니요. 픽스 안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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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에 이걸 해가지고 야구장 만든다는데 지금 밥이 못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 활성화를 적혀야죠. 하나하나 쯤에 가서. 정정한 거 찍어봐야죠. 아휴. 미안하다는 얘기들아. 야, 미안하다는 얘기야, 잠깐만. 이거 꾸며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못 할 수 있다는 건 만 개는 20만 개는 못 하겠네. 어느 거죠? 그럼 위험한 과정을 하자. 20만 개는. 마음에 그렇다는 거구나. 아, 알지. 무슨 연유로 부딪힌 기계에 조차가 되신가. 네. 죄송한데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도망가면 잡아가는 거지. 누구의 사진을 가려본다? 나는 좋은데 안 받는다. 그런 명밥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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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씩 해야 돼. 아이씨. 최고 했는데, 이거. 아, 봤어? 저기요. 야, 그런 신조어 하나 남겼네. 구슬도 깨워야 야구장이지 마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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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25일 창단. 팀. 창. 열. 야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달려온 진암. 팔찜이거든요. 참 많이 울기도 울고 또 많이 웃기도 했는데 드디어 1년 그래서 마련된 시청자와 함께하는 천하무적 야구단 천하무적을 함께 만든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하무적 야구단 촬영 중 멤버들과 함께 했거나 경기를 응원하러 왔다가 찍혔거나 천하무적 야구단 방송에 자신이 나왔다면 누구든지 그 증거를 보내주세요 바로 이렇게 그리고 천하무적 야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 여러분의 천하무적 야구단 사랑을 담은 UCC를 보내주세요 천하무적 멤버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따따블로 따따블로 사랑해줘 가타부타 가타부타 하지 말고 아름다운 오늘 밤에 따따블로 사랑하고 싶어 따따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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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줘 따따블로 따따블로 안아줄게 사랑하는 사랑하는